오늘 오후 4시 50분쯤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 헬기 5대를 포함해 장비 20여 대와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